이거 오늘은 저거를 볼라 그랬는데 그거 뭐더라? 그 시기 그 역사관 어 너 어쩔 수 없이 미룰 수밖에 일단 이게 재밌어 오늘 이거 다 끝내버려야지 그 지구 배터리를 해달라고 플랜하니 absol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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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나쁜 모양이잖아 진짜 나쁜 모양인데 저 도전이 빠지지 tenths 온 여기에서 타고 욕돼서 너 우리가 거품을 줘? 어떤 변이를 듣지 않으나 제가xtd broken 이제 산다 알겠다 알겠어 저거 저거라 계속 수업하고도 주자 원해? 나한테 주자나? 대리가드 갓 대리가드 시스템 연락 เรายัง สัก สัก สนสัก สัก 그 위험은 현실이었습니다. 정리해봅시다, Jas. 자, 첫 번째 첫 번째. 이 데이터 다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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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아직은 아직도... 아, 우리는 이제는... 한 번의 ship이 준비됐습니다, 도착합니다. 당연히, 그는 그가. 역할을 하신 후, 바울트의 컨트롤 센터에 위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돈을 꺼내면, 신야가 그 인크립션을 할 수 있을지. 네? 봐봐. 돈을 키 말고 다른 데로 가져가라고. 이제 나아가게 이제 나아가게 브릭스의 역할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지 전투스 프리드가 뭐인줄 몰라? 그래서 빨리 만들어라 검스파이크의 전투와 검색 시그널 그 파일을 그 파일을 그 파일을 다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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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스 프리드가 뭐인줄 몰라? 아주 잘하는 방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엄청난 전원을 받는다. 그리고 당신의船은 전원의 전원의 전원을 받는다. 아... 그거 역할이 전도선물이 되었어? 아... 아... 알겠습니다. 문제없지. 운영 기능이... 재미있어. 다시 프론티어 타야된다고? 끔찍하네 어라? 잠깐만 아 이것만 바꿔도 스킬칸을 아 스킬칸이라 했나?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저걸? 아 리액터라고 하는구나 저걸 리액터가 저만큼이나 늘어나? 와 쩐다 헛 어라? 아닌가? 없어도 되는거야? 어? 어떻게 하는건데 그거 어 인마 추가가 있구나 여기 아 베이? 아닌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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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 사야 되는지 말좀 어? 아 컴스파이크! 이거네 아유 정신없어 근데 이거였나요? 이거 하나는 올리고 가고 싶은데? 만은 그냥 버리는 셈치고 올려 됐어 가자 오랜만에 다네 프론티어 저 무게가..잠깐만요 이 꼬라제가 났다고요? 하아.. 잠깐만 팔고 올게요 팔고 왔습니다 가자 재밌겠다 UC 비질런스로 이동 아..잠깐 비질런스로 간다고? 강과장 나 좀 그만 불러 임마 이러다 들키겠어 아 대체 언제까지 들키고 싶어 환장했나? 지겹구만 지겨 지겹구만 지겨 엘카나이 E의 서비스 캡틴 유나이틴 콜론이 시스템 디펜스 이예요 안녕하십니까 많은 지겹구만이 왔어요 좋습니다 여기가 끝났을 때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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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모든 지겹구만 여기서만 가능하다고 네, 선생님 저기 어디가 어디가 너의 역사적인 행동으로 이런 역사적인 행동으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을 위험합니다. 제니라다인에게 전달을 받았을 것입니다. 크릭슨을 끝내기 전에 끝내기 전에 그것은 모든 것을... 당신의 증명에 대해 우리의 필요한 재료들을 찾아냈습니다. 바나크4에 도착하자면 그 갈방의 전달은 그 재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재료들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음... 됐다 나 간다 제가 할 말 다 한 것 같아요 그만 듣고 싶어요 강 과장 얘기 우리 사라 또 급발진 걸렸어요 뭘 때려 사실상 아마 이게 마지막 퀘스트가 될 것 같단 말이야 사라랑 얘기 좀 해보자 제가 중요한 개인적인 결과를 만들고 휴.. 감사합니다 나의 여신과는 아.. 솔더였어? 유나이터.. 콜론이 워드가 부족했을 때 거기 소속이었다는 얘기만 했었지 솔더라는 얘긴 안 했었는데 새벽의 여신 그럼 너는 맞았다 내가 여행을 안 했었지 특별히 죽은 싸움이었어 우리는 세계에서 카시오페이아 선계에 둘러싼 점프 그 날 12개의 여행을 잃어버렸네 헉! 아니 이건 중요해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 여행은 아직 안 닿았다 captain과 first mate이 죽었고 그.. 아아... 뭔지 알겠다. 전쟁하다 보면 저런 일이 있잖아. 내가 죽을려고 했다. 내가 싸워야 했다. 너 믿을 것 같다. 하지만 너는 아직 듣지 않았다. 우리는 시간을 싸웠다. 하지만 죽음은 죽음이었다. 셔틀을 공격했을 때 마지막으로 봤을 때 쇼핑하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에 있는 게 붙어있었다고 그는 사랑하는 것들에게 말해 그는 흙이 떨어졌을 때 그는 나의 코토리들이 내 약속을 받았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한 번뇌의 희망을 찾는다. 내가 그 셧틀의 욕망을 찾는다. 그리고 제 그룹에게 바로 죽을 수 없을 것이다. 그건 맞다. 하지만 계속... 너는 아무도 없을 것 같다. 내가 그 선택지를 기억하냐고, 그 선택지를 기억하네. 이 시간에 너무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죽을 수 없을 것이다. 알았지? 저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걱정돼요. 너는 아직도 믿을 수 있는 것 같다. 저는, 어떻게... 너, 알았다. 내가 많은 시간을 생각하고,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사회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지금, 내가 말할 때 말하는 게 좋았다. 귀엽네 아! 아 이런 또 밀쳐짐 되게 깊은 캐릭터였구나 쟤 하긴 동료인데 대충 만들었을 리가 없지 베네스타가 어? 저기까지 못 간다고? 있어봐 목표가 여긴데 자 일단 여기로 타죠 아니 승선! 죄송합니다 맨날 승선 누르다보니까 흠 흠 당신이 형들은 분명히 묵관을 한게 정말 무서워요 어? 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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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데미지 받는데? 그래도? 아예 안 받는 건 아니구나 어이구 어이구 폴난다 폴난다 아 이거는 그냥 직접 가야돼? 어쩔 수 없구만 저 알 수 없는 신호로 가야되는구나 야 이 실드 금방 터지겠는데? 이 행상계는 장난 아니다 도킹 빨리 다행히 screw 잠시만요